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의 운이 정말 안풀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자녀들의 방에는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듯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분명 그들의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방 오늘 이야기 다 들으시고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과거 전통풍수학에서는 자녀들의 방을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였습니다. 네 하여 붓 모양의 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그들의 방을 두려고 했었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 매안화무나 국화나무를 심어서 끈기와 성실함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셨었죠.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풍수처방들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들이 나의 자랑이며 나를 이어 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여 그러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현대에는 이 자녀의 방을 함부로 해두는 경향이 있으며 웬만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는 절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며 여러분도 그러하듯 그들 역시 그들이 늘 보는 그 환경에 의해 변해가는 것이며 지금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바로 그들의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방의 책상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는 바로 학업의 상태 그리고 직업에 대한 발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상이 없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꼭 책장을 한번 보세요. 네 책이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나요? 또 책상에 먼지나 더러움은 있지 않나요? 그럼 이곳에 앉아 책을 보기에 불편함은 있지 않나요? 물론 이 책상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일이고 또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최악이며 측면으로 창문과 문이 있다면 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상이 없다면 책을 보는 장소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자녀방의 책상의 위치는 그들이 꿈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반성을 잘 하도록 하느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상 위에는 가능하면 천을 씌워두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혹시 천을 씌우시기 어려우시다면 작은 화병을 꼭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자녀방의 침대를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 침대가 안락하고 폰해야 하듯이 이 자녀의 방의 침대 역시 안락하고 폰한 것이 최고입니다. 네 우선이죠. 하지만 반드시 이 침대 위에 이불은 게어져 있어야 하며 또 절대 이곳은 잠을 잘 때 위에는 눕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만일 그들 방의 침대 위에 이불이 게어져 있지 않다면 그들은 늘 이 침대에 누우려고 할 거예요. 물론 책을 보는 것보다 또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오락과 여응을 생각하는 그들로 변해가게 되겠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습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려우며 이 습관 하나가 바로 그들의 인생을 변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방의 창문의 커튼은 가능한 얇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자녀의 방에는 무조건 햇살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햇살은 항상 여러분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항상 진취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녀들의 방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늘 부정적인 또 어두운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자녀방의 커튼은 무겁거나 탁한 색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방의 벽을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방의 벽지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럼 그 벽지에 어지러운 또 영적인 것들이 걸려 있지는 않나요? 그럼 그 벽에 필요 이상의 옷들이 걸려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지는 않나요? 물론 본받아야 할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면 벽에는 자신의 상장이나 상패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순리대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물론 어두운 벽지는 그들을 늘 피곤하게 지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성실함이 약해지도록 만들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자녀방의 옷장을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옷장 속에는 누구의 것이든 입지 않는 옷들이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절대 세탁이 안 된 채로 또 곰팡이나 조미스른 채로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옷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항상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정리가 잘 된 상태로 걸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의 무식의 질서라는 것을 심어주게 될 것이며 또한 안정적인 평안함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장한 자녀라도 자신의 일에 또 자신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진지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하여 이 옷장은 가능한 문과 창문을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한 문을 열어 옷장이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명이 이 옷장을 가장 잘 비추는 곳에 있다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가 얼마나 자주 이 방에서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방에 꼭 들어박혀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원만함을 가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가장 친한 자기 가족과도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절대 처음 보는 또 잘 모르는 사람과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돼 또 세대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며 물론 그러함을 여러분도 인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 세상에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성취하도록 또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 의견과 잘 맞는 사람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사실 놀기에는 좋고 또 어울리기에는 좋을 것이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또 노력하기 위해서는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무조건 이 자녀들이 방 밖으로 자주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이들이 여러분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이것을 알려주어야겠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또 어색한 사람과도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또 만남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이 안 통하는 부모라도 늘 소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이는 있어도 늘 어린아이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맞다고 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말이죠. 네 여러분의 지혜를 그들이 지혜롭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식을 기르는 일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자녀방의 풍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